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공동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준혁 감독님, 7인의 부활에 대해서 간단한 작품 소개와 인사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7인의 탈출에 이어서 7인 시리즈의 시즌2이자 또 새롭게 태어난 7인의 부활 연출을 맡은 오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배우분들도 각자 맡은 배역과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엄기준 씨부터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7인의 부활에서 매트리 역할을 맡은 엄기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정훈 씨. 안녕하세요. 7인의 부활에서 금라의 역할을 맡은 황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인의 부활에서 민도혁 역을 맡은 이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오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인의 부활에서 한문의 역할을 맡은 이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은경 씨. 안녕하세요. 저는 7인의 부활에서 산부인과 차질환 역할을 맡은 신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정신 씨. 네 안녕하세요. 7인의 부활에서 황천성 역할을 맡은 이정신입니다. 좋은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훈 씨. 네 안녕하세요. 7인의 부활에서 양진모 역할을 맡은 윤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윤희 씨. 안녕하세요. 7인의 부활에서 고명재 역할의 조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배우분들과 또 감독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여기 무대가 꽉 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기자님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저희 안경 쓴 기자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경영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황정음 씨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감독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는 먼저 드라마의 속편이다 보니까 전편과의 차별성 부분 굉장히 또 전편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설정들이 많아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또 좀 어려워하시거나 좀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좀 던진했는데 차이점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첫 편이 약간 시청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좀 부진했다는 평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요. 그리고 황정음 씨께서는 좀 질문 드리자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이후에 첫 번째 공식 성사석상이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촬영 중에도 아무래도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시즌2이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제목을 바꿔서 칠인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좀 출발을 하게 된 드라마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출적으로 차별점을 두려고 했던 부분은 원이 어떤 일종의 빌드업이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처절하게 단죄도 당하고 시원하게 사이다적인 복수도 좀 행해지면서 원때는 조금 답답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졌었다고 하면 투에는 우리 이 캐릭터 한 분 한 분의 감정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으시는데 그 드라마적인 변화와 감정을 좀 따라가 보시는 것도 시즌2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원이 빌드업이었던 만큼 투는 이 대단원의 마무리를 지으니까 조금 제목 따라간다는 속설이 있듯이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대도 개인적으로는 품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을 거고요. 저희 또 우리 이준씨가 공약으로 내세웠다시피 10.5% 저희 시청률 강심장이 다시 출연하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강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 도훈이가 했습니다. 아 네 같이 이제 공약으로는 해치기로 했잖아요. 제가 한번 하시죠. 네 네 기대하고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우리 황정우씨가 또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선 저희가 2년 정도 준비하고 촬영하는 기간이 있었던 정말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7인의 부활 공개를 앞두고 제가 또 이런 개인적인 일로 우리 배우분들 또 우리 드라마 스태프진들 감독님들께 조금 피해가 가지 않을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일은 일이고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연긴 연기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배우들은 그거를 접어두고 또 저희 본연의 그 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도의 또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제 본업을 집중해서 잘 끝마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답변이 또 우리 기자님들께도 충분한 답변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제작발표는 아무래도 7인의 부활과 관련된 제작발표이다 보니까 작품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손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여기 앞에 자리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장진리 기자입니다. 이정신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그 새로운 캐릭터로 시즌2에 합류하시게 됐는데 소감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김순옥 월드에 입성한 좀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정신 씨 답변해 주시죠. 우선 평소에 김순옥 작가님 워낙 팬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작가님의 드라마를 합류를 하게 돼서 우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캐스팅 됐을 때부터 너무너무 기뻤고 이 황찬성이라는 캐릭터를 사실 대본을 받아가면서 저도 캐릭터를 좀 더 구체화적으로 보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작가님도 사실 저한테 완전히 설명을 해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나가면서 저도 조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충분히 좀 뭔가 발전했다. 뭔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촬영을 해서 어제 사실 저는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 정말 시원섭섭하고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번 주에 할 첫 방송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김순옥 월드에 입성하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네 김순옥 월드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쭉 또 우리 이종신 씨의 연기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저기 핑크색 니트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K스포츠 금빛나 기자인데요. 저는 이준 씨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시청률 공략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게도 강신장이 이번 달에 시즌이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략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목표로 하는 시청률가 공략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김순옥 작가님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저희가 제가 시즌 1을 봤을 때 굉장히 고구마였는데 정말로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준 씨 죄송합니다. 제가 공략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같아요. 사실 그 10%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10.5로 해요? 10.5였습니다. 10.5였어요? 네. 그러면 10으로 10.5로 해서 공략을 뭘 해야 될까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감독님 뭐 할까요? 네 저 뭐 뭐라도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지? 강심장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폐지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랬죠.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아프고 SBS 예능 뭐 불러주시는 거 아무거나 다 나가겠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라디오도 돌고 아침에 밤까지 라디오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SBS에서 부르면 오시겠다. 네. 라고 또 공약을 해주셨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 씨가 내세운 시청률 공약 10%도 꼭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또 답변을 주실 게 또 김순옥 작가님과 함께 또 호흡을 처음으로 맞춰보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죠. 우리 감독님. 제가 김순옥 작가님하고 이번에 연출로서 호흡을 맞춘 거는 뭐 지난 시즌에 비팀을 찍긴 했지만 처음이 없으나 제가 황후의 품격 때부터 펜트하우스 그리고 시즌 1, 2까지 조연출 때부터 쭉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작가님이셔서 원체 또 제가 개인적인 팬심과 또 그 작가님의 세계관을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신뢰도 보내주시고 해서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구마가 아니라 좀 사이다를 맛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아 이번에는 좀 사이다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예 여기 보라색 티셔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포츠서울 함상봉 기자입니다. 그 엄기준씨한테 하나 질문이 있고 이제 황정음씨, 이유비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엄기준씨 같은 경우는 팬테도 하셨고 이번에도 이제 같이 하시는데 복잡한 역할을 맡으시는 것 같은데 김순옥 작가님 드라마에서 이렇게 되게 중이 쓰이고 계신데 좀 주인공으로서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재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여배우분은 어찌사건 저 감정신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소리를 진짜 되게 열심히 질러서 아 저거 괜찮겠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번 투에도 좀 그런 장면이 많은지 또 그런 감정신을 많이 연기하면서 보충은 없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럼 우리 엄기준씨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펜트하우스부터 굉장히 중이 쓰이고 있는 우리 엄기준씨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촬영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메티오리가 이의소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고요. 촬영 중반에 제가 심준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 최적발표회 때까지만 해도 시즌1 때 선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깜빡 속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두 배우분 우리 EUBC와 황정음씨 지난 시즌에서도 굉장히 감정신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포효하는 역할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또 고충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우리 황정음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좀 큰 강렬한 악역은 처음이라 시즌1 때는 좀 세게 뭔가 감독님의 디렉션이 좀 뭔가 굉장히 강한 장군 같은 여성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뭔가 스토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라이의 다른 결을 아마 느끼실 수 있고 제가 악역을 하다 보니까 1년 8개월 동안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식 호흡도 좋아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 목소리가 듣기 거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발성도 되게 좋아지고 해서 아마 시즌2 때는 1보다는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좋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오비씨도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감정신들도 많고 부활에서는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감정신들이 근데 사실은 현장에 가면 선배님들 같이 이렇게 뭐 라이 언니나 안경 선배님 뭐 기준 오빠 다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 에너지에 묻어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감정씬 같은 게 조금 에너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씬을 많이 해서 달라진 점은 요즘에 좀 눈빛이 사나워졌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아 그렇죠 우리 또 이오비씨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다 갖고 있는 얼굴인데 요즘 좀 고양이처럼 변했다면 다시 또 강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충분한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기자님 바로 또 손을 드려주셨거든요. 앞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윤효정입니다. 저 신은경 배우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제 기억으로는 제작발표에 이제 많이 좀 안 나오셨고 사실 그 전에 시즌 1이었던 그때도 사실 모습을 좀 뵙기가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좀 자리 이렇게 나오신 이런 자리 나오신 것도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떤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좀 이제 소감도 여쭤보고 싶고 근래 몇 년 동안은 이제 이 작가님 이제 작품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배우분한테는 조금 이제 특별한 의미의 작가님이실 것 같고 또 그것도 이제 작품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제 역할에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내용들이라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김순옥 선생님과는 제가 세 작품째 같이 하면서 황후의 품격 때도 매 신신마다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유니크한 생각이나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배우한테는 도전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장르에 도전한다는 그런 시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매신들이. 그래서 그리고 배우가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여지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을 보면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좀 너무 촘촘하게 해서 제가 움직일 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배우는 조금 그거에 맞춰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선생님 작품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네가 한번 해봐. 이러니까 직접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선 너무 신나고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고 또 그런 제안들을 우리 오준현 조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면 또 신선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모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 보람들 때문에 벌써 하다 보니 세 작품이나 됐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도 선생님 다음 작품이 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아요.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뭐 어떤 부분 더 충분히 답변이 되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작가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직접 또 제작 발표 함께 해주신 만큼 그만큼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7인의 부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화 유재 기자입니다. 윤종훈 씨랑 주요인이시께 하나씩 질문 드릴 건데 그 악인들 시즌 1에서 이제 악인으로 활약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어떤 변화 보여주시는지 그 예고편에서 내 아이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하시는 그 조윤이 씨 말이 되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는 어떤 변화 보여줄 건지도 궁금하고 2년여 가까이 이제 악역하고 계시면서 좀 어떤 변화 생기셨는지 어떤 점 좀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우리 윤종훈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아. 네. 저도 일단 아이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드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19개월간 저희가 만나서 이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개월간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는데 지금은 너무 빠른 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19개월간 저도 상상하지 못한 이 시대가 되고 변화하고 있어서 아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고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뭐 조윤이 배우님, 윤희 누나와는 너무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같이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악인의 역할로 연기를 하셨는데 좀 뭐 신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으셨는지 그런 질문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조윤이 씨가 대답해 주실까요? 저는 시즌1 때 제작 발표회 때 질문 대답했을 때 악역이 재밌다, 잘 맞는다, 평생 악역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나쁜 짓만 하니까 힘들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착한 역을 다시 하고 싶고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되게 강했어요. 시즌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시즌2에서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위장 부부지만 저는 남편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윤종훈 배우와 가짜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위장 부부지만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될지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하! 어, 위장 부부지만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배우의 어떤 연기 변신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티비 뉴스 장진리입니다. 피디님하고 배우 엄기준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릴게요. 피디님한테는 시즌1이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를 썼다. 좀 노골적으로 너무 연출을 했다. 약간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런 점을 시즌2에서 조금 보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을 조금 노력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즌1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분들이 그 마라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라고 이번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즌2에서는 어떤 맛인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기준 배우께는 지난번에 선역 맞다, 반전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본인도 모르셨던 것 같아가지고 반전을 알았을 때의 느낌과 시즌2에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해명이 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그 전에 우리 감독님부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대로 어떤 좀 설정적인 부분이나 표현적인 부분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이번 시즌2에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고요. 맛을 표현을 하자면은 맥단짠 정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달달한 것도 있고 다양한 맛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더욱 되고요. 우리 엄기준 씨는, 네, 그렇죠. 우리 또 시즌1에서 선역인 줄 알았죠.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시즌2는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선역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한 선역인지 정말,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K야, 인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청천벽매부를.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1인 2역도 힘든데 1인 3역을 해야 되니까 이걸 차별성을 어떻게 둬야 되며 이런 거를 많이 계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2는 그냥 악역입니다. 선역 아닙니다. 악역에 맞습니다. 아, 완벽한 악역으로 저희가 또 시즌2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릅니다. 아, 다시 또 성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역시 반전술사다운 이런 7인의 부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또 긴장을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 손 들어주시면 저희 쪽 끝에 계신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분들님께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보면서 7인의 나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그런 대결 구도의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7인의 부활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보시기에 나쁜 것 같은지 서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모성애가 없는 되게 엄청 악도카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 사실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 전혀 자신의 모습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제작 발표 최초로 악인을 서로 추천해주는 나보다 누가 더 악역인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EUBC부터 한번 추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탈출 때 제가 뽑혔었거든요. 이번에는 안 뽑힐 거라고 자신하면서 조심스럽게 메트리님 아, 메트리를 꼽아주셨습니다. EUBC는 메트리에게 한 표 주셨고요. 그러면 또 꼽힌 메트리가 또 악역을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어, 저는 메트리를 추천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에 꼽을 정도면 다른 분들이 다 메트리를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 씨는 누구를? 메트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황전호 씨는요? 저도 메트리요. 네, 그리고 우리 신은경 씨는요? 저는 급라이요. 어, 급라이요? 오, 여기서 또 새로운 표가 한 표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지영 씨는요? 저는 모네요. 모네요? 아, 뒷열이 좀 의견이 갈립니다. 네, 우리 윤종호 씨는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 그래도 한 명 꼽아야 됩니다. 오준혁 감독님? 감독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자, 우리 조윤이 씨는요? 진짜 나쁜 메트리. 아, 여기까지 메트리. 저희가 메트리가 총 한 다섯 표로 일단은 메트리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또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각자 좀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황전호 씨 같은 경우에 질문으로 좀 완전 반대 느낌. 악독한, 모성애가 전혀 없는 엄마의 역할을 맡았는데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개인주의의 저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애기를 낳은 후의 삶과 낳기 전의 삶으로 나누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저희 아들 둘한테 감사한 엄마인데 세상을 또 다르게 보게 해주고 근데 라희는 그래서 제가 좀 다가가고 이해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데 또 정말 색다른 모습으로 많은 분들도 공감을 사면서 정말 연기 잘하신다라는 또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우리 이정신 씨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한모네를 아까 또 악인으로 꼽아주시기도 했고 좀 관계성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황찬성이 한모네와 어떻게 얽히게 되는지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사실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스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유비 씨랑 연기를 가장 많이 부딪혔어요. 7인의 부활에서. 하면서 일단 시즌 1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너무 또 이제 한모네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를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너무 뭔가 배우로서 되게 부럽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황찬성이라는 역할을 제가 맡으면서 이제 점점 대본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를 조금 조금씩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결이라 아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었던 캐릭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어제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면서도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든 만큼 시청자분들도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혹시 우리 이유미 씨와의 연기 호흡은 어땠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이정시 씨가 먼저 답변해 주신다면 서로 놀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보다 뭔가 이게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뭔가 서로 준비해온 그런 것들이 약간 야 진짜 나빴다 이러면서 진짜 나빴다. 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티키타카가 됐던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이제 오준혁 감독님께서 또 신선하게 또 받아들여주시고 저희 아이디어를 또 잘 받아주셔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항상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유미 씨도 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호흡 어떠셨는지 이유미 씨의 생각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황찬성 그 자체라고 생각이 계속 들고 촬영을 같이 할수록 그냥 표정만 봐도 황찬성인 거예요. 황찬성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채롭고 매력있는 캐릭터여서 그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황찬성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달라고 또 우리 모네에 엄청 지금도 집중되어 있는 우리 이유미 씨가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또 질문 주셔가지고 먼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관영 하경헌이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번 탈출 때 시청률은 구도가 그때 연인이라는 작품하고 굉장히 또 라이벌 구도가 돼가지고 팬분들도 서로 작품을 또 약간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연인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눈물의 여왕이라는 작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토요일날 보니까 시간이 좀 겹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7인의 부활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로맨스 기반의 작품과 계속 좀 답붙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장르적으로는 차별이 있겠지만 또 굉장히 또 눈물의 여왕이 굉장히 또 이 시간대에서 크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른 작품들 특히나 좀 로맨스 불과 차이에 대해서 좀 부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질문을 엄기준 씨하고 황정음 씨께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질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음 C&2에 나름 저희가 로맨스가 쌍쌍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위장부부도 있고요. 네 위장부부가 가장 대표적이시고 또 방송으로 보시면 금방 확인하시겠지만 쌍쌍이 굉장히 많은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만의 어떤 매운맛 로맨스로 좀 차별화되는 길을 걸어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쌍쌍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엄기준 씨와 황정음 씨한테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또 다른 드라마와의 우리 7인의 부열만의 어떤 차별성 강점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기만 신경 쓰겠습니다. 아 자신 있는 대표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황정음 씨도. 근데 저도 지금 순옥 작가님 작품 처음 이제 와서 하는데 저 은경 선배 보고 또 종훈이 그 다음에 기준 오빠 보면서 원래 이제 순옥 작가님이랑 같이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싹 바꿔놓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런 자세로 연기를 대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계셨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드라마의 포인트는 연기 열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연기 열정이 가득 담겨 있고요. 로맨스 있습니다. 네 형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혐오하는 관계도 로맨스긴 하니까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또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또 제가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티저 영상 속에서 약간 이제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악으로부터 도망쳐 운명처럼 다시 태어나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칠인의 부활이랑 어떤 의미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즌1 엔딩 자체가 우리 메트리의 협박 속에 칠인이 악에 굴복하게 되는 엔딩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옥상에서 여기 건물 옥상에서 촬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2는 조금 더 거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도 좀 받고 그 안에서 작게나마 좀 인간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연출 친구가 티저를 만들면서 멋진 문구를 써줘서 지금 잘 짚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죽음에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내가 잠깐은 눈감았던 인간성에서부터 다시 그 인간성을 부활시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저희 칠인의 부활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여덟 분이 다 깨끗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하얀색 옷을 입고 한번 와봤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유재 기자인데 이정신 씨께 되게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요. 황찬성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동명인이 2PM 멤버 황찬성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동명인이라서 관련 얘기를 혹시 당사정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안 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2PM의 황찬성 씨랑 또 동명인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오다가다 몇 번 뵀었는데 딱 저도 황찬성 이 폰트를 보자마자 2PM 찬성 선배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드라마 하는 동안 만큼은 치에린의 부활의 황찬성이 조금 더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예 저희도 핑크색 옷 입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K스포츠 금빛나 기자인데요. 감독님의 말씀을 듣다가 좀 갑자기 좀 들었던 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작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부활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렇게 조금 우리가 많이 놀랄만한 부활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언기준 씨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전작 시즌 1에서 천혁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역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악역을 연기하셨는데 그 선혁에 대한 그 갈망이라든지 다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웬만한 부활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놀랄만한 부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한번 뭐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제일 쉬운 건 일단 죽다 살아난 도혁이가 여기 앉아계신 게 일단 첫 번째 부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여러 분들의 얼굴이 진짜 지나가는데 죽은 문턱까지 갔다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또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죠. 어디서 어떻게 살아 돌아올지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엄기준 씨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선혁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혁보다는 코미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작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껏 20개를 했으면 한 16개, 17개를 제가 악역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데뷔가 시트콤이었고 저는 코믹 연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엄기준 씨 워낙 잘 하시니까 분명히 또 그런 모습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또 많은 기자님들이 남겨주시니까 어디선가 또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엄기준 씨한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우리 민도혁이랑 엄기준 씨가 지금 우리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시면 티키타카 그 회사에서 서로 막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도 있고 뭔가 좀 불꽂히는 그런 연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준 배우님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이 액션 씬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성취를 안 와요. 늘 다쳐요. 너무 열심히 해서. 네. 심이 걱정됩니다. 아 심이 걱정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심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들은 우리 이준 씨는 어떠셨나요? 우리 엄기준 씨와의 날선 신경전 펼쳤는데 사실 뭐 연기잖아요.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뒤통수도 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어떻게 하든 항상 다 받아주시니까 저는 사실 이제 후배지만 훨씬 후배지만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합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제가 본 배우 중에서 몸을 진짜 가장 잘 쓰는 배우인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러웠어요. 오오.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칭찬을 많이 들으세요. 근데 다쳐. 하하하하 몸은 잘 쓰지만 또 다친다. 네. 열정이 좀 많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도 막 뛰어오고 하시잖아요. 연기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이준 씨의 액션 연기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호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끝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다면 끝으로 저희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조윤희 씨부터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관전 포인트와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희 씨 아 네. 칠인의 탈출에 이어서 칠인의 부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악인들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훈 씨 네. 저희 칠인의 부활 관전 포인트는 저희에게는 신은경 선배님과 엄기준 배우님과 황정훈 배우님과 이준 배우님과 이유비 배우님 조윤희 배우님 이준진 배우님이 있습니다. 저희 다양한 배우님들의 연기와 저의 좋은 합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시즌2 잘 이끌어주신 오준혁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고 모든 제작신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시청자분들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윤종훈 배우님도 함께 계시죠. 네. 우리 이준진 씨 네. 칠인의 탈출에서는 전개라면 이제 칠인의 부활에서는 마무리와 이제 휘몰아치는 마무리라고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기사 사진도 이쁜고 좋은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뭐 네. 잘 나왔을 겁니다. 자 우리 신은경 씨 네. 모든 인간들한테는 선과 악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그게 선택의 순간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들 다들 서게 되는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인간의 본심이 어떤 마음이 더 선이 더 강할까 아니면 악이 더 강할까 결국 이 드라마를 다 보시고 나면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자기 자신하고 같이 대조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감독님 맵단잔이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좀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유비 씨요. 네. 사이다 같은 칠인의 부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 씨요. 네. 저도 유비 씨 말처럼 시즌 1에 비해서 2가 좀 더 시원한 장면들이 많아서 좀 통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옥 씨 네. 오늘 저희 칠인의 부활 제작 발표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칠인의 부활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좋은 기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엄기준 씨 이번 칠인의 부활에선 몇 명이 죽을까요? 아 역시 남달라요. 네. 메트리답습니다. 몇 명이 죽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독님 네. 그 최근에 이제 엔딩 씬들을 많이 촬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저희가 저희 표현으로 한 분씩 잘 보내드렸는데 어딜 보냅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로 보내드렸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고 다들 정말 몸 맡기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감독님이 가장 무서우신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SBS 새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 발표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9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7인의 부활에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소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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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